센서가 있어서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실제로 헤엄친 개구리에요. 우주선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1970년대에 나왔던 이야 이거 아주 멋있는데요?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왠지 실제로 구입을 해서 한 주간의 재미있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셀트 시간입니다. 버디의 노랑새 오 이게 뭘까요? 이게 시계인가? 이 두 친구가 함께 만든 그야말로 옐로버드인데 광산에서 이런 새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새가 기절을 하면 빨리 다 나와야 되는 왜냐하면 가스가 새이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을 해서 뭔가 집에 이 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어서 이 센서가 지방 공기를 체크하는 거죠. 지방 공기 안 좋다 그러면은 새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공기가 지금 안 좋구나. 그걸 알고 창문을 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지 알려주는 센서인데 아주 센스있게 만들었네요. 옐로버전뿐만이 아니고 블루버드도 있고 핑크버드도 있는데 아무튼 감각적이네요. 6개월 동안 배터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냥 벽에다가 붙여놓고 집안에 공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뭐 사운드라든지 앱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제품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귀엽다. 전 세계에 무료로 배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기할 시간이다. 재미있는 제품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 알파카의 동전지갑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건 괜찮네요. 보통 지갑에 카드를 넣거나 지폐를 넣거나 동전을 넣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기능들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앞면에는 동전을 뒷면에는 볼펜하고 그리고 카드를 껴 놓을 수 있는 이거 아주 괜찮은데요.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 액세서리를 통해서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어떤 공대생의 느낌이랄까 재밌는데요. 오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고요? 이거를 굳이 호주문이나 이렇게 넣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배낭의 앞쪽에다 이렇게 착 걸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거는 좀 창피하지 않을까? 아무튼 매일매일 장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홈바시 테이프에서 자가리코 홀더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가리코는 그렇죠. 감자 스낵. 근데 이거는 자가리코 모양의 스트랩 그리고 자가리코 모양의 펜던트가 하나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자가리코를 매달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자가리코를 가방 안에 넣어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지갑까지도 그래서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웬만한 펜이 아니면 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다 먹으면은 편의점 가서 자가리코 하나 더 사고 요런 느낌이랄까? 연인끼리 데이트 할 때 사람들이 안 쳐다볼까? 아무튼 데이트 하는데 왠지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여. 다음 제품은 메모버틀에서 메모벤토가 나왔다고 하는데 메모버틀은 그렇죠. A4, A6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나오는 개인용 버틀 그러니까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얇은 사이즈 그런데 메모버틀에서 메모벤토가 나왔다는데 오 이것도 역시 B5 이 내부에 있는 이너박스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건 라이트 버전인데 요거를 또 알미늄 박스에다가 넣어 다닐 수도 있고 요런 느낌. 오 뭔가 끌리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이루마 하우스 저는 처음에 이루마의 집을 소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컴팩트 하우스에서 조립식 주택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이루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마가 어떤 정적 요런 느낌을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언어에서 따왔다고 하던데 요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 멋있는데요? 뭔가 나무하고 노출 콘크리트 느낌인데 숲속에 지어진 어떤 주택 뭐 벽난로 라든지 요런 느낌들이 아주 좋은데요. 자연하고 그대로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느낌 잠은 어디서 자냐면 저 위쪽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잘 수 있는 구조고 와 아주 멋있는데요? 이루마 하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100% 조립식이다. 그래서 사이트만 정하면은 거기 가서 뚝딱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히 멋있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뉴욕에서 뉴욕 디자인 페어랄까? 위크랄까? 이런게 열리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열리는 페어 같은 형식이 아니라 뉴욕 내에서 브랜드, 스팟 마다 디자인적인 뭔가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허드슨 야드에서 무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허머밀러 매장에 가면은 이 포스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허머밀러의 직원들이 피크닉 가기 위해서 만든 실제 포스터라고 해요. 근데 이 포스터가 유명해져서 모마의 연구소장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 버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버전을 구할 수 있는 허머밀러의 이벤트랄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겐하임 뮤지움에도 이 스파이럴로 되어 있는 그 구조에다가 이런 LED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작품이래요. 이런 어떤 다양한 볼 것들이 있는 그 밖에도 갤러리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제가 한번 구경한 다음에 그걸 담아와서 여러분께 전화하려고 합니다. 가볼래요. 자 이번 소식은 페루의 사폴리오에서 더 가디언 토드라는 멋진 컨셉을 내놨는데 물 부족 국가에 보면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이 스틸 워터가 되면 거기에 이제 모기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스틸 워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스틸 워터가 뭐냐면은 잔잔한 물인 거예요.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물.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고안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실제로 헤엄친 개구리에요. 이 개구리가 헤엄칠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간단한데 모터가 있고 태양광 전지로 측면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속 물결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게 해서 스틸 워터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면 여기에 뭐 모기라든지 기생충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있다. 오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멋지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하스브로의 지하이조 소식인데 올 여름에 어마어마한 지하이조에 뭔가를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리익된 것 같은데 오 지하이조에 나왔던 어떤 항공모함의 컨셉을 그대로 욕조로 만들어서 이게 어른 욕조일까요? 아무튼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컨셉이 소개가 됐는데 사실 예전에 지하이조에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게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키트들을 발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중고가 막 몇만불씩 판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오 사람들이 이런 욕망이 있었네요. 항공모함의 욕조를 담다. 자 이런 느낌으로 야 이거 보니까 왠지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은 등짝 스매싱? 자 다음 소식은 일본에 낫어 호텔이라는 유명한 스테이가 있죠. 여기에 빅의 잉겔스가 참여를 해서 야 이런 거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데요. 장소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내부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바깥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호텔 그 이상이다. 자 다음 소식은 레고의 레트로 라디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 귀엽다. 특히 저 민트 칼라랄까 저 칼라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온오프 스위치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얼을 돌리면 그야말로 이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는 눈금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작동이 되는 걸까요? 책상에 놔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안에다가 옛날 아이폰을 집어넣어 놓고 전원을 연결을 해 놓으면 시리로 작동을 하는 거네요. 말이 되네. 옛날 라디오 처럼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한다. 괜찮은데요? 책상 데스크 위에 놔두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끌린다. 자 시리동력이다. 다음 소식은 레고의 달착륙 레고 달착륙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우주선 이야 특히 저 우주선의 발사대가 기가 막힌데요. 엄청난데요. 저 디테일이 발사대의 우주선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릴리스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다 재현을 했네요. 이거는 무조건 필구해야 돼. 자 다음 소식은 아미다의 디지트랜드가 복각이 된다고 하는데 디지트랜드는 1970년대에 나왔던 시계 근데 시계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시계를 보는 방법이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시계를 보듯이 이렇게 손목을 비틀어서 보는 게 아니라 바이크라든지 이런 걸 탈 때 늘 시계가 보일 수 있게 되는 근데 여기가 이 아미다라는 브랜드가 오우 되게 독특해요. 1925년도부터 시작된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인데 1976년도에 이 시계를 발표를 했어요. 이 본사 자체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계의 측멸보면 이렇게 생겼고 100g이 넘어요. 시계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독특한 프리즘 형태를 이용해서 기존의 시계의 어떤 다이얼들을 이렇게 비춰서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시간을 볼 수가 있다. 멋진데 왠지? 1976년도에 제품을 지금의 기술을 더해서 복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을 받고 있어요. 멋진데요? 다음 소식은 CPRV의 KGT 월 유닛이라는 제품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랍장이 보통 플로어 바닥에서 놓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벽에 붙이는 서랍장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붙어있죠? 이야 이거 아주 멋있는데요? 뭔가 벽면에 오브제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이야 멋있다. 이렇게 좀 띄워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기가 막힌데요. 위에 부분은 어떤 선반이 되고 저 부분은 서랍이 되는 물론 이거를 벽에 장착하기 위해서 나사로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체결이 될 수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뭔가 저런 걸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지다. 다음 소식은 플랜드센의 소라 팬던트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조명인데 가시 페이퍼인 거죠.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서 장착할 수 있는 근데 상당히 멋있는데요. 뭔가 조각품 같기도 하고 조명 불을 켰을 때는 이런 느낌 이야 멋지다. 이 조명의 특이한 점 뭐냐면 직접 만들 수 있게 모든 설명서 모든 3D 파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서 하고 3D 파일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능력자 분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관의자? 관의자가 뭘까요? 우와 이건 뭐예요? 관을 의자로 만들었는데요. 기가 막히다. 이건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회의할 때 그 뭐랄까 답답함 무기력함 뭔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를 의자로 표현을 했다고 그럴까 놀라운 사실은 뚜껑도 있다고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 라라홈의 진짜 연못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이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 물이 나오는 디스펜서인데 강아지들 물을 떠주면은 그 물이 오래 놔두면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남는 것들은 저 옆에 보면은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하는 어떤 순환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와 재밌다. 그래서 물을 항상 프레쉬한 워터를 마실 수 있고 식물도 키울 수 있는 재밌는데요. 다음 소식은 이상한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각 모듈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듈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고 조작부를 상당히 다양한 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끝쪽에다 이런 걸 달아가지고 조이패드가 되기도 하고 조이 스틱이 되기도 하고 게임패드가 되기도 하고 컨트롤러가 되기도 하고 이야 굉장히 다양한... 굳이... 자 다음 소식은 미니 컨트롤러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컨트롤러는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저 볼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X로 돼 있는데 그 네 방향이 어떤 버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 이렇게 장착해서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USB-C 형태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 뭐랄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늘 가지고 다니다가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집니다. 다음 소식은 포켓 미크로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 그렇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은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게임보이 이 게임보이의 컨셉을 그대로 근데 해상도가 한 4배 정도 좋아졌고 3.5인치의 액정이 들어가는 상당히 다양한 어떤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포켓 미크로 오 이거 멋있는데요. 뭔가 3.5인치면은 게 뭔가 쓸만한 사이즈가 조금 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왠지 게임보이 미크로가 오늘따라 생각이 나네. 어디 갔을까요? 다음 소식은 폴아웃이라는 유명한 게임이죠. 이게 90년대에 나왔던 게임 같은데 가장 성공한 롤플레잉 게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실제로 오 이런 기계 그러니까 이게 팔에다 껴 가지고 이렇게 늘 다니는 핏보이 3000 NK5라는 이런 장치인데 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어떤 워킹을 하는 거 같은데 내부에는 팔 아프지 말라고 쿠션도 돼 있고 이야 정교하다 저 장갑 토시를 끼고 다니면 인싸가 될까요? 다음 소식은 기린에 전자소금 수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분명히 수저인데 전자소금이 뭘까요? 카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저게 어떤 전기적 자극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짠맛을 더 강하게 뭔가 조미료의 맛에 느낌이 나게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뭔가를 먹으면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더라도 훌륭하게 짭짤한 맛을 낼 수가 있다. 오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가능하다면 대단한데요. 왠지 실제로 구입을 해서 먹어보고 싶긴 한데 수저가 좀 크다. 짠맛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기적 자극 이런 게 나왔네요.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인스타를 통해서 재밌는 소식들과 눈세 스토프를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제 나이시선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